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항상 부족한 한도와 복잡한 서류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당일에 즉시 5분이면 해결 가능한 극전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골드뱅크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아닌 상품권 매입 공식업체입니다. 골드뱅크의 비상금 서비스로 누구나 최소 5만원부터 최대 천만원까지 손쉽게 비상금을 마련해보세요. 신청만 하면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내 계좌로 비상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데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비상금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고객님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와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해서 온라인 상품권을 급전에 필요하신 만큼 결제하시고 저희 골드뱅크에 구매하신 상품권을 판매해 주시면 그 즉시 매입해드리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렇게 상품권을 즉시 현금으로 매입하는 현금화 과정으로 고객님의 계좌로 5분 만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신 현금을 입금해드리는 아주 간편하고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에 보유 중인 한도로 필요하신 급전만큼 가능하시니 꼭 필요하신 상황에서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